오늘 세종대학교 명사 강연에 영화감독 설여연 선생님을 어렵게 모셨습니다. 선생님의 귀중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. 설여연 선생님 나와주세요. 안녕하세요. 영화감독 설여연입니다. 이렇게 이 자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여러분은 제가 만든 영화에 대해 아주 익숙하시겠지만 아마 저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겁니다. 많은 분들이 제가 어떻게 한국에서 영화감독이 되었는지 그 계기에 대해서 궁금해 주셔서 먼저 그 얘기부터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. 20년 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원빈씨와 김혜정씨가 위한 마더라는 영화를 봤습니다. 여러분도 이 영화를 알고 계십니까? 아니요. 너무 오래전 영화죠. 그때 저는 정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. 어떻게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에서 이렇게 강도적인 영화를 만들었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마더의 감독인 엄준호 감독이 연출한 모든 영화를 다 봤었습니다. 영화를 다 보고 나니까 영화감독이 되고 싶다는 꿈이 제 마음속에 저다났습니다. 하지만 그대만 해도 그렇게 의지가 강요하지는 않았습니다. 1년 후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 한국어를 전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저희 어머니가 미소식을 들었을 때를 저보고 미쳤다면서 반대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정말 간절하게 부탁을 해서 한국어로의 새로운 시작을 허락받았습니다. 한국어 공부를 시작하고 나니 한국 영화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한국어 덕분에 영화감독이 되고 싶은 마음이 점점 더 커지게 되었죠. 그래서 대학교에 졸업한 후 한국으로 여학을 가고 연출을 거부하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지금은 제가 이게 될 것이죠. 제가 영화감독이 될 계기는 바로 한국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한국어는 제 인생을 결정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. 한국어를 배우지 않아가면 오늘의 제가 절대 없었을 것입니다. 여러분, 지금은 인생에 대해 정확한 계획이 없어도 천천히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하다보면 자신이 꿈이 꼭 쓰기 것입니다. 포기하지 마세요. 그러면 본격적으로 제 영화에 대해 자세하게 이야기해볼까요?